몸이 좀 이상해서 어디가? 매스껍고 어지럽기도 하고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식성도 바뀐 게 얘기해요 차 돌리기 전에 팀 대리 지안회로 입장에서도 엄마가 젊고 쌩쌩하면 좋지 아마 아침 데려야겠습니다 나 생일도 아닌데 고맙고 이쁘고 감사해서 오빠 빨리 와 어머니 이상하셔 저는 서평씨와 결혼할 서동마라고 합니다 이 인형 뭐야? 보면 현실이 더 드라마야 게임 끝났네 무슨 게임? 콜키퍼 들어와 있어도 아빠한테 전화 말라고 알았어 지하야 전화 꺼놨어? 사실이야 결혼한다는 거 응 누구랑?